재단 이사장 사임한다던데 사실이야?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떻게 오윤희랑 같이 나한테 갈꼬집 짓을 해 나 말고도 적이 많은가 봐 천서진 해롱 나한테 무조건 이경 죽였어라 뒤경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은 내린 너 하나야 그럼 증명해봐 아빠 딸은 나 하나라는 거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 부분 대상은 그렇게 대상이 받고 싶었어? 대상주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? 추석경 창화의 공원 절대 아무한테도 안 뺏겨